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중생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생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듣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Is it a pre-conversion story or is it post-conversion story?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말씀일 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일 것입니다 War within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 이것이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보다 아마 더 무서운 전쟁일 줄 모릅니다 19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것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 쪽으로 많은 갈등과 번뇌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그 유명한 바울의 부르지즘, 한탄,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한국말 번역은요 너무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무슨 철학자같이 돌을 닦는 사람같이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그런 식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 NIB에서 번역한 것 같이 What a wretched man I am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리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는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행동을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 진짜 부끄러운 형편없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 없느냐 박 부르지는 거예요 Is there anyone out there? We can help me out 너무 답답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에서 선을 행해야죠 그런데 행동을 보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여기 부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특별히 24절에 나오는 그 부르지짐을요 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분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매마른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시면서 하나님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은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벌써 답이 나온 거죠 이게 해석이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오늘 봄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막 마귀를 쳐부수이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영적 싸움일 수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영적 싸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선과 악의 싸움 War between the good and evil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너무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어떤 뭐 그냥 학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 싸움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11에서 12장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어느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런 정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과 그러한 struggle과 그런 frustration과 그런 영적 싸움에서의 어떤 때에 따라 승리와 같은 패배를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옳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으냐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의 구절들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야 내용은 보면 그냥 뭐 그냥 심플해요 그런데 해석하는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의 이야기인가 Is it pre-conversion story? 아니면 회심하고 나서 post-conversion story? 회심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천국과 사도 바울을 만나기까지는 100% 맞다 100% 틀리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보금주의자들 가운데 보금주의 학자들과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두 가지 견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각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히 로마설을 함께 소극으로 해서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름대로 각 견해들이 주장하는 어떤 뜻이 또 그러한 백백과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보는 말씀이 이거는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세요? 아니 그러면 과거에는 과거에는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영 반응이 지금 이제 오케이 이거는 예수 믿고 나서의 포스트 컨버전 스토리라고 믿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뭐예요? 믿거나 말거나 오케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금주의 설글 안에서도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것을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또 반대로 이거는 예수 믿고 나서의 그러한 이야기를 체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런 난의 구절들을 만날 때는 우리가 성경 뭐를 따라 읽으려고 해요 제가? 문맥을 따라 읽으라 하냐 yet read within the context 한 절이나 한 섹션만 딱 뽑아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성경이라는 것은 continuity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서 또 오디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로마서 전체 그리고 우리가 7장이니까 7장 안에서의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 우리 4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기억나시죠? We die to the law 이것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율법에 대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는 뭡니까? 어떤 유형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Legalist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 기억나세요? 이제 막 조금씩 기억나라 그러죠 Anyways 그래가지고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다 이건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그렇지만 율법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죄악된 것이냐 절대로 아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1호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율법을 보호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죽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서는 벗어난 사람들이 되지만 그러나 율법은 still 우리에게 선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는 율법 폐기론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계속 이어져 가면서 계속 주제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오늘 법률 말씀에서는 그러면 율법 앞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주인들 앞에 갈 때까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 바울이 요새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큰 해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프리컨벌션 회심하기 전에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바울이 이제까지 그 율법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맞죠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계속 공부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상대 유대주의자들을 상대하게 되면서 너희들의 한례를 받고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도 이거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생각과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 7장까지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삶에 관한 것이고 8장부터가 예수 믿고 나서의 구원받은 삶이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 8장 1절을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그러므로 therefore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자 봐라 7장까지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정지함이 없다 과거에는 율법 안에서 정지함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우리 법 엘리라는 남편과 살다가 이제는 이혼을 하고 나서 죽고 나서 엘리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뭡니까 이제는 뭐요 새로운 남편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지함이 없다 그러므로 7장까지는 이것이 프리콘버전 회심 전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거스틴도 주장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볼트맨이라는 신학자 또 제가 추리니티 다닐 때도 우리 신학의 닥터 무라는 분이 있어요 닥터 무 그분도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삽니다 그 닥터 무는요 나는 맨 처음에 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중국사람이나 한국사람이잖아요 닥터 무 그래가지고 첫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첫날에 제가 처음으로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닥터 무 클래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닥터 무 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겠나 봐요 but anyways 제가 나한테 신학교도 아주 훌륭한 교수님인데 이거는 회심 전에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맹철하게 나의 어떤 프리스포지션 내가 추측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좀 내려놓고 이 말씀에 제가 정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그동안에 생각했던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굉장히 퓨얼하게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회심 후의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회심 후의 이야기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는 1인층 대명사 First Person Pronoun 항상 여기서 지금 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Paul used First Person Pronouns And The Present Tense And The Present Tense Throughout The Text 나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사들을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Present Tense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14절 15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보세요 나는 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용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바울이 지금 얘기하면서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얘기가 I am unspiritual 나는 육신에 속했다 I was unspiritual 아니라 I am unspiritual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행하고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재 시제입니다 I do not understand what I did 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내가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I do not understand what I do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누구 현재 시제 과거가 아니라 담에서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그 현재 상황을 놓고서 바울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이것이 회심 후의 사건이라고 믿는가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오늘 법률 말씀에서 율법에 대해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입장 생각과 입장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입장에서 말했다는 거죠 Paul spoke of the law as only a Christian could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서에서는 율법은 신령하다 스피리처라다고 얘기했고요 16절에서는 율법이 선한 것 law is good 더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다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속사람으로 My inner being I delight the law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였잖아요 바리세인이었잖아요 그런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세인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관심은 속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였어요 겉사람이었어요 행동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막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저들의 관심은 outer person 겉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속사람 이것이 유대교 주의자들 바리세인들 입술에서 나올 수가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신학에 기록된 바울의 회심전의 삶과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여기저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로마서 7장 본눈 말씀과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갈라디아스 1장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분명히 이제는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저 계속 유대교입니다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바울이요 항상 자기의 회심전의 삶을 얘기할 때는요 He was full of pride 자기의 의롬과 자기의 열심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막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빌리포스 3장 4절 6절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며 만일 누군인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 베냐민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보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바울이 다메석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생각 사상 신앙관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런 곳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완전히 다른 얘기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인 밖에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오직 그리스도인 밖에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18절 보세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 빌리포 3장 6절에서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그것이 다 바울 뿐만 아니라 유대교주의자들 바리세인들의 다 그런 삶이었어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 생각에 이것이 오늘 본인 말씀이 믿는 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가 그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만약에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그냥 끝난다 그러면 25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4절에서는 막 frustration pessimism 막 답답하고 괴롭고 막 그냥 막 낙심되고 그랬는데 25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법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도 뭐요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뭐요 이제는 예수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하해 주셨고 멀지 않아 예수께서 제림하실 때에 나는 이 죄악된 삶 속에서 죄악된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니까 In the midst of frustration He sees the hope 그의 부족함 연약함 답답함 가운데서도 이제는 소망 희망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좀 더 프랙티컬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고 제가 아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다 해봤을 때에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솔직하게 묘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an honest description of all Christians reality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그렇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된다 왜? 그 전에는 익스포즈 되지 않던 죄들이 그 전에는 뭡니까?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돼요? 큰 죄들 큰 죄들만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뭐요? 점점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고 진리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더 많은 죄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거기서 깨닫는 것이 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칭이 저스티피케이션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나는 스스로 이룰 수 없구나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인 말씀 이걸 어떤 면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 해석해도 좋다 그랬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이거 중요해요 제이 아이 패커라는 그 저자 또 교수님이 계십니다 박사님 혹시 제이 아이 패커 들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이 아이 패커 우리 노인과 책도 쓰시고 여러 책도 쓰신 분이죠 이분은 그 밴쿠버에 있는 위신 칼리지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수 있고 책을 많이 쓰셨고 특별히 현 세대에 진짜 영적으로 많이 영향력을 미쳤던 학자뿐만 아니라 그 영성 훈련에서 아주 거인이고 최고 가는 그런 인물이신데 아직 살아계세요 90세가 넘으셨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제 한동안 예수도 믿지 아니하였고 뭐 이렇게 좀 세상에 쾌락을 누리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분이 이분을 보고 나서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 내 생각에 당신은 신학교를 한번 가면 좋겠다 신학교를 한번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분이 상당히 예수 믿기 전에도 마음이 착하고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그랬다 봐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은 신학교를 한번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가까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럼 나면 신학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서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당시에 그 당시라는 것이 1944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악스포드 대학 주변에 그 보금주의자들이 설교를 많이 하면서 그 경건주의 경건주의를 강조하면서 퍼펙션이슨 신앙생활의 완전주의를 그렇게 막 강하게 얘기했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냐 티베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퍼펙트 라이프 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 그 당시에 1943년 악스포드 그 동네 지역에서 그러한 메시지들이 강하게 이렇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하이팩크 이분이 제가 말씀드려도 굉장히 이렇게 좀 퓨어라고 그러신 분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도바울과 같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 또 자기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지 못하는 그 shortcoming 부족함과 이런 것들 막 느끼면서 그것이 죄책감으로 막 억누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하이팩크가 자살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살을 너무 그게 죄책감이 너무 힘드니까 감사하게도 그때 나온 이런 여러 사람들의 어떤 강론과 책과 이런 것을 들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 In this world we cannot be perfect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 아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는 되고 언젠가는 완전하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불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깨닫고 이분이 어떠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닙니까 죄하이팩크 박사님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베드로를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그가 중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중생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봉 16장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고백을 했잖아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목사님 그거는 오순열라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뭐 그랬죠 오순열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이 있게 되고 나가서 보금 전할 때 3천명 5천명씩 회귀하고 진짜 완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오순열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삶 속에서 연약함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갈라리아소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기옥 수리의 안기옥 지역에 가서 이방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자 성령을 보세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야고보였는데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 개바는 여러분이 아실 때 베드로의 이름이죠 아람어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전에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죽을 일이에요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뭐요 우리가 4등전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4등전 10장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과거에 더러운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잡아먹어라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델류 이방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임에서 고델류와 그 가정이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부터는 그 후로부터는 베드로가 좀 with such a freedom 자유를 가지면서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방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면 누가요 주리아이저 유대교 그들이 오메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정통파 유대인들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멀리 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남은 유대인들은 뭐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도 지도자가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외식하므로 보세요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뭐하므로 외식하므로 나가서 점심 사 먹다는 게 아니라 그 외식이 아니라 히파쿠시 외식함으로 누구도 거기 있었어요 바나바도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 여러분 외식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예수님께서요 가장 철저하게 가장 엄격하게 다른 죄가 뭐예요 외식이라는 죄예요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외식하며 사는 바리새인들 안과 박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무덤이 썩잖아요 더럽잖아요 근데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뭡니까 회칠한 하얀 색깔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뿐만 아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바나바 초대교의 두 기둥인들이 지금 외식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아마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바울이 자기가 후배 사도지만 선배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막 책망을 하는 거죠 리뷰킹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날 밤에 베드로 바나바 자기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마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그런 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에는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막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지만 내일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상환할 때 환란과 핍박 아니 유혹과 시험들이 올 때에 우리는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집안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로 시작했는데 오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저의 경험이나 또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도 이거는 충분히 성도들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회심 후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좀 relevant한 그러한 연결되는 그러한 상관있는 이야기죠 어떻게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에 가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마음속에서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러면 내가 완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다 완전해지길 원해요 또 우리가 성경에 얘기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운전하니 너희도 운전하라 Be perfect as your heaven Father is perfect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살아가는 건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하니까 Why bother to try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왜 노력을 하느냐 그러면서 아예 그냥 노력하는 것 자체 훈련하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본능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친 사도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구장에 가서 보게 되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 얘기가 나와요 You see? 내가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느냐 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령의 도심 가운데서 철저한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또 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천재예요 오늘 얘기하면 진짜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과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I do not know what I am doing now 왜 내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왜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는지 I just can't stand I just can't stand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서 동의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에 따른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야 I just can't stand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I just can't stand I just can't stand 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나의 불완전함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서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그러한 완전해지려고 하는 노력과 목표를 버리라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현실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란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뭐요 프라이드 이슈 나는 완년해질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붙을 수밖에 없어 그 사실을 인정하려면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신앙의 어떤 그 자금 긍지를 갖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봉 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천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화보다 가장 중요한 The precious reward and gift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 심령을 받는데 나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You experience the spiritual bankrupt 완전히 파산을 당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심정이 가난해지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냐 하시고 너희들이 복된 자들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고 너희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불안전 우리의 불안전함을 인정하세요 거기에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패의 여지를 남겨두며 살아야 합니다 실패의 여지 We should leave room for failure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안전해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요 여러분들은 좌절감과 염세주의 파스미즘에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신앙생활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지쳐가지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룬유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다 죄를 범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가룬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량에 팔아넘겼어요 제 생각에는 죄의 모양 죄의 성격을 놓고 우리가 무게질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죄가 더 커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자체를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를 보게 되면요 막 장로교 여러 개를 갈라졌죠 그 시작이 어디인 줄 알아요? 일제시대 때 뭐라 그러죠? 신사참배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과 갈라진 것이 장로교단의 그 시작이에요 그 훌륭하신 학영기 목사님도 신사참배 하셨잖아요 탬풀트 상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 고백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했어요 무슨 차이에요 카렌유단은요 오늘 얘기하면 완벽주의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책감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물론 여러 가지 팩트들 있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다 그런 거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었지만 제 생각에 제가 베드로를 만나면 한번 물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베드로는 그전에도 실수를 여러 번 했거든요 할렐루야 뭐예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기도 했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예수께서 내가 이제 멀지 않아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따라 죽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He was full of mistakes and sin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하고 나서도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다 했지만 한쪽으로는 이번이 처음인가? 원래 나는 이런데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은 줄 믿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설교는 마음대로 마음껏 그냥 방종된 사람 살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의 여지를 남겨두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합니다 We should admit our true feelings to God 여러분 오늘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로마서를 썼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진짜 신령한 분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유괴사람이라 그랬지만 그래도 신령한 사람이고 다 everyone looked up to him 바울을 바라보면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 쉽게 말합니다 나는 추규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떠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진짜 추규놈입니다 나는 진짜 못된 놈입니다 나는 진짜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목사님 나 그렇게 잘 안 봤는데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에서 보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오죠 10편 3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략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때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갖췄어요 죄를 드러내는 걸 두려워했어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데 뭐요 숨겨서 이것이 사라집니까 숨겨서 사라지지 않잖아요 숨겨서 사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같이 한 차에서 타고서 어디 여행을 하다 보면 긴 여행을 하다 보면 사실 갑자기 네이처 콜스 방구를 껴야 되는데 이거 다 있으니까 어떡해요 그냥 참고 참다가 할 수 없이 소리를 기침을 한 번 크게 낸다 가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웃으시면 다 경험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내서 방구 소리는 감출 수 있어요 냄새는 어떡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긴다 그래가지고 없으십니까 내가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편안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이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결과가 어때요 곧 바로 즉시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죄책감의 그 감정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성자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내적 치유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널 힐링 필요해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처는 뭐냐면 대부분의 상처는요 죄와 관련된 내가 죄를 범했더니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든지 죄와 관련되어 있는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적 치유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슬픔 내 안에 있는 범민들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내적 치유예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기억력을 되살리고 하면서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팍팍한 그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차가집니다 어떠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환희와 어떤 승리에 부족하신 분들 우리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게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떠면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나지는 못해요 여러분께서 그 감정 그 이모션 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고백함으로써 자 네 번째 우리는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We should expect victor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자 25절 우리 한번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보세요 25절 하반전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까지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법과의 관계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That's another reason 제 생각에 이것이 회심 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왜 25절 전반절에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그 갈등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주 예수 크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과거의 주님께서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구속받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두 번째 현재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즉시 곧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세 번째 미래에 예수께서 제림하시면 그때는 완전히 우리를 죄악된 몸에서 육신에서 우리를 완전히 위대임 우리를 구원시켜서 자유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주 예수 크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이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24절의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매일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또 죄를 범했는가 내가 2017년만큼 진짜 거룩하고 그 나쁜 버릇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완전한 삶을 살기로 내가 열 번 수백 번 결단을 했는데 왜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 이러한 답답함이 이러한 부르지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It's going to be ongoing thing 그러나 제가 오늘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dwell on verse 24 Too long 우리는 어떻게 25절로 가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고 죄책감이 오그를 때 반드시 범죄 하나님 앞에 철제 회개하고 천부여 죽게 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렇지만 뭡니까 25절로 바로 가서 우리 지의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궁극적으로 나의 죄의 문제는 다 이미 다 해결됐으니까 지금도 내가 주답해 나가면 용서를 받으니까 멀지 않아 주님 제림을 하셨을 때 죄악된 삶에서 완전히 내가 벗어나며 완전한 영광 속에 나가게 될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너무 24절에 머무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겨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찬성은 대부분의 찬성은 뭡니까 외계 찬성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아하시며 그래서 그냥 눈물로 죽을 흘리시는 은혜요 지정은혜 그 은혜인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거기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지 25절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면 용서받고 예수 앞에 나가면 자유받고 성령께서 내가 임하시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건 스스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there's a balance between verse 24 and verse 25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느끼지만 그러나 뭡니까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언젠가는 우리를 완전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 고민, 번뇌 이것들이 풀려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이 먼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체험했던 그 은혜 그 깨달음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한이 더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필요한 죄책감과 하나님의 불필요한 어두움과 불필요한 어떤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2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드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원평된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랑이든 그는 구원어드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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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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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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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없던 사람이든 그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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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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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네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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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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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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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삽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의 연류들이 쌓아지고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대부분이 아 이거는 예수 믿고 나서는 삽니다 왜? 칭이 뿐만 아니라 Not only for justification But sanctification 성회도 이것이 성회의 과정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완전히 할 수 없지만 성회의 과정을 끝까지 걸어가겠지만 진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냐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회의 과정을 승리로 마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율법 주의에서 자유하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서 Be free from the legalism Really do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 주의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요 우리 율법 지켜야 돼요 그러다 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한다시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좀씩 더 변화되는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가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통성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율법 주의에서 자유되게 하시고 율법 폐기론에서 자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진짜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내가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듯이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마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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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크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진짜 내가 이세까지 어떤 율법주의에서 참 눌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God does not hate failures 하나님을 실패하는 자들 미워하지 않으세요 whether we succeed or whether we fail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실패하는 자들 페드로와 같이 예수를 세 번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타내셔 내가 너 새롭게 할게 내가 계속 은혜를 부어줄게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눌린 마음 죄 앞에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거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짐은요 이 죄의 몽예미 죄책감의 몽예미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오늘 진짜 예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자유를 받고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못나요 못병은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부어라 믿으십니까? 사냥합시다 사냥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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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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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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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진짜 천번만번 부르더라도 너무나 감격이 있는 이 이름 예수 하나님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금도 범할 때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히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이제 주님 제림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지만 준비를 애는 하나님이여 우리 위에 오시사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구원하셔서 육신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날까지는 자신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인내하게 하여 주이사 부족한 모습들 허물 죄를 범한다 하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쭉 많게 하시며 오늘 내면 전쟁에 대한 말세지를 듣고 진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가 살 길이 없으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소망 가운데 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